자리가 있어야 나겠다. 그래. 가라. 가라. 봐라. 깜짝이야. 와... 엄청 많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상관없어. 와, 손넛을 받네. 아, 손넛을 받네. 간 자리다가. 아, 지영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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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직바드야? 아, 형은. 너무 맛있다. 정말이야. 너무 굉장해. 콩나물밥이 그냥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고기도 들어있어요. 이게 맛도 맛있지만 이렇게 먹어야 건강해진다니까요. 구내식당 자주 드세요? 스케줄 관련해 웬만해서 회사에서 먹고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재가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좋아요. 직원분들 진짜 많으시네요. 오늘 월요일이 그냥 급식할 때 저 줄 서있을 때 기분 진짜 좋은데 냄새 너무 좋잖아요. 맛있게 드신 다음에 형님. 콩나물을 면치게 하네. 아 저게 먹어야지 부드럽게. 이거지 이거지. 아니 저거 막 슥삭삭 비벼 먹어야지 젓가락으로 넣어주세요. 확실히 우리 회사 식당은 밥에 찰기? 찰기랑 익힌 정도가 되게 균일한 것 같아. 맨날 이 정도인 것 같아. 맞아요. 어떻게 매번 똑같이 맞추지? 그러니까 밥 밥 하는 거죠 저희 회사가. 그래도 골 고르는 듯이네. 네. 저는 현실 안 하니까. 아니 지금 슬로우는 본 건 아니죠? 어떻게 저거 한가닥 맛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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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